나 되게 좋은 거 봤어 왜? 아 정말 읽기 싫다 나 되게 좋은 거 봤어 서울 공연 예술고에 다니신 오하영 씨가 보낸 키입니다 진짜 너 진짜 재밌니? 에이핑크는 너 왜 약속 먹지 마 야자탕이 많아나요?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아 이거 인정은 해도 된다고 했는데 뭐야 아 와 야 진짜 내가 보였어? 불만 있으면 그냥 얘기하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작가님이 절대 보장이라고 인명이라고 그래서 근데 어쩜 우리 하필 이렇게 민호님 어떡할까요? 오하영이 하자는데요 아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아 어떡할까요? 와영아 무서워 아 뭐 여섯 타임에 막 무서워요 민호님도 무서워요 아니 하필 앉아도 이렇게 앉았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앉았냐 진짜? 야 얼마나 하고 싶은데 얼마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야? 진짜 짧게 하죠 응 짧게 얼마 정도 되게 어떡하지 짧게 얼마 정도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너 우리가 데뷔하고다가 군댓말 쓰고 있는 거 알아 불러 아니 반말 수가 좋다가 안다 그걸 깨고 싶어 안고 어디 깰 거요? 아 진짜라 아 아 진짜라 어디서 살까요? 리더님 아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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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으로 확인하세요 아니 너무 솔직히 나는 아무 말도 안 나는 아무 말도 못 하다 아 아니 언니 저는 진짜로 나쁜 감정 없어요 누가 감정에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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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말고 저는 언니 예뻐해줄 거예요 아니 말이 좀 웃기다 언니 예뻐해줄 거래 녹음할까 녹음 어 나도 나도 나 이거 모닝콜라 할까 봐 항상 기분 좋게 일어나겠구나 자 녹음 시작해볼까 자 시작해 멜소리 멜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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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? 1분? 1분 1분 시작 우리 초롱이 나올게요 우리 초롱이 나올게요 아유 귀여워 우리 초롱이 아유 귀여워 우리 초롱이 조미야 가만있자 감사하자 예 네 어떡해 뭘 알았어 초롱이 방송인데 다리 똑바로 해야지 초롱아도 귀가 잠수겊지 슬슬 초롱아 말 좀 해봐 어떡해 왠지야 다리 꼬지 말아야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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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꼬지 말아야지 다리 꼬지 아냐 아냐 할 사람이 항상 조미야 이게 힘드니? 봐주다가 어떡하냐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저는 찢어진 가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존댓말 해야 돼? 당연하지 초롱아 우리 원래 존댓말 나은 언니 나은 언니 해봐 나 저 타임인데 왜 왜 어 존댓말 해야 돼요? 나 저 타임인데 왜 왜 어 존댓말 해야 돼요? 내 타임이니까요 초롱한 리포스에 놀라주세요 나한테 안 하세요 야 너 왜 그러니 동생한테 재밌으세요? 재밌으세요? 아니 재밌으세요? 아니 지금 뭐하는거니 초롱아 지금 몇 분 남았어? 넘었어 1분 넘었어 넘었어 1분 넘었어 이러신게 있기입니까 저는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짧다 너무 짧다 너무 짧다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신나가지고 한 번만 더 하죠 모두 워낙 잘 못 잡으세요 그 무릎이 이게 꼬르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못 하지 재밌었어요? 네 대기지 말아 자리를 잘못 잡았네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원했어요 아 그래요? 제가 아니라 저희 동생분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하면 나는 그러면 제일 싫어해 하하하하하